안녕하세요. 다육앤호그림입니다. 여기 구리대흥꽃농원에 나왔는데요. 여기 구리대흥꽃농원에서 이 빨간포트 아시죠? 빨간포트. 빨간포트에 있는 다육애들 2개에 3,000원에 방문고객님들한테 2개에 3,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는 택배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오셔야 하기 때문에요. 여기 방문고객님들한테 이렇게 2개에 3,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노도 있고, 타인이, 버거금, 조이스, 플러스도 있고요. 턱게리도 있고, 부용도 있고요. 네비나도 있고, 쥐피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 있는 구슬업기도 있네요. 출맹도 있고, 이렇게 블루 석다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빨간포트에 있는 것들은 2포트에 3,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3,000원에 2포트 하는 다육식물을 데리고 가서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품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팔리나, 이거는 이게 큰 포트인데요. 이거는 가격이 오팔리나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외드짜리도 있고, 이드짜리도 있고, 삼드짜리도 있네요. 5,000원이고 이쪽에 홍미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은 5,000원. 좀 큰 얼굴도 있고, 두 개씩 있고, 배드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이 홍미인 같은 경우에도 5,000원 한답니다. 세렉스는, 세렉스는 이렇게 조금 컴포트에 있네요. 요젝트도 꽤 크지요? 포떼도 이렇게 다 물고 있는데요. 이거는 13,000원이라고 합니다. 세렉스 13,000원이라고 합니다. 끝라인에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맛슴도 꽤 큰 포트에 있는데요. 맛슴도 이렇게 꽤 큰데, 2,000원이라고 합니다. 맛슴도 2,000원. 끝에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맛슨 2,000원. 마디바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거는 18,000원입니다. 중간 정도 크기 될까요? 중간 정도 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디바가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18,000원이고요. 이거 100돈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100돈도 3돈도 3돈도 되어있는데 2,000원. 2,000원입니다. 마케벤니아. 콧대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마케벤니아. 2,000원. 마케벤니아. 2,000원 한답니다. 작은 포트가 아니고 중간 크기 정도로 이렇게 되죠. 2,000원. 이거. 라우이도 꽤 큰 포트에 있고 로제트가 상당히 큰데요. 라우이도 15,000원. 15,000원 하고요. 이거는 아돌피 철화. 아돌피 철화가 있네요. 옆으로 엉켜있고 이거는 동그랗게 말려있네요. 아돌피 철화도 2만원. 이거는 네온라이트. 네온라이트가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온라이트. 이게 큰 건데요. 1,000원이랍니다. 네온라이트 1,000원. 네온라이트 1,000원이고요. 에프트 글로우가 이렇게 색감이 예쁜데요. 에프트 글로우가 10,000원이네요. 좀 컵을 뒤에 있는데요. 에프트 글로우가 10,000원. 선스타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별모양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선스타도 10,000원. 조이도 삼두로 되어있네요. 조이 삼두로 되어있고 큰 로제트는 하나 외두로 되어있네요. 외두짜리도 있고 이두짜리도 있는데요. 조이도 이렇게 꽤 큰데요. 아이고 조금 무겁네요. 이렇게 꽤 큰데요. 이것도 먼누도 10,000원이랍니다. 10,000원. 저희도 색깔이 물이 들면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끝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저희도 10,000원이랍니다. 먼누. 먼누도 상당히 크지요. 이렇게 꽤 큰데요. 이것도 먼누도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먼누도 10,000원. 먼누이 있고요. 이렇게 꽤 큰데요. 이렇게 꽤 큰데요.